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들은 그린빈이예요. 아주 건강한 채소입니다. 제가 정말 맛있는 그린빈 레시피를 보여드릴께요. 가을리 그린빈이예요. 한국어로 껍질콩 마늘볶음 이걸 만들때는 계속 먹으므로 계속 먹어요. 이 그린빈은 어디서 찾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지역 마켓을 찾았어요. 이 집에서 2파운드 패키지 이미 잘라졌지만 씻지 않네요. 씻으세요. 이제 물 3컵을 끓여요. 이걸 끓일거예요. 그리고 1파운드에만 넣을거예요. 1파운드예요. 주로 주로 구매한 청양고추를 구매하시면 팁이 어려워요. 잘라주세요. 칼을 사용하거나 칼을 사용하여 반으로 잘라주세요.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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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끓여서 여기 익을거예요. 소금 1티스푼 그리고 청양고추를 청양고추를 중불로 물에 담궈되었어요. 7분정도 익을거예요. 6분정도 7분정도 후에 맛을 볼께요. 부드럽게 만들어야죠. 두개의 파는 그 맛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부드럽고 부드럽게 좋아해요. 다음으로, 익었을때 마늘을 잘라낼께요. 마늘의 맛은 정말 특별히 맛있네요. 그리고 양파. 달콤한 맛을 알려드릴께요. 양파 좀 넣을께요. 마늘을 씻고 잘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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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을 사용하셔도돼요. 양파. 약 1.5컵 양파. 이걸 사용할께요. 이제 마늘은 정말 파란색이에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끓여요. 이렇게 끓여요. 7분 끓여요. 아주 부드러워요. 불을 꺼낼께요. 끓여요. 이렇게 보세요. 물이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워요. 색이 파란색이네요. 저는 1.5컵을 적용할께요. 1.5컵 물이 익혀요. 오케이. 그리고 똑같은 양파. 똑같은 양파. 끓여요. 그냥 끓여요. 1큰술 양파. 그리고 마늘을 넣으세요. 마늘을 넣으세요. 마늘을 넣으세요. 마늘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약간 밝은 양파. 오케이. 이제 마늘을 넣을께요. 그리고 기억나요? 잔잔을 잘라요. 잔잔을 잘라요. 그리고 마늘을 만들어요. 3큰술 진강장. 참기름.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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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양파. 알게돼요. 정말 맛있는 양파. 마늘이 아주 잘 어울려요. 보이시죠? 이 계란은 아주 부드럽네요. 자, 끊으세요. 무엇을 더 필요해요? 말해 주세요! 말해 주세요! 제가 1분만 드릴게요. 1! 누군가가 맞은 답변이예요? 참기름 1 테이블스푼 잘 어울려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좋아요! 고춧가루를 만들었죠. 여기가 있어요! 고춧가루를 만들었어요. 밥을 만들 수 있어요. 바로 만들때 만들때 많이 만들때 아니면 남은 재료때 냉장고에 1주일에 두세요. 다시 끓여야겠어요. 불을 끓여주세요. 봐봐요. 마늘은 아주 부드럽고 부드럽죠. 달콤하고 좋아요. 양파의 달콤함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부드럽죠. 여러분이 이 레시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 사랑할거예요. 오늘 저는 한국식 마늘고추를 만들어보았어요. 껍질콩 마늘볶음 제 레시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